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죠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영어 커멘토리는 요책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책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10편 1편을 들어갑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1편 1장부터 9장을 마칩니다 영어로 된 주석이 아케데미아.edu 를 통해서 전세계 많은 신학생들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짜로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부터는 10편 와우 이게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만 했는데 40년 동안 넣은 노트인데 거의 뭐 한 이 정도만 500장 600장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일단은 아마 여러분 손에 그 10편 그게 들려있으면 너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게 이번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방질 목사님의 10편 1편도 다 했고 93년도 했든 우리 오이커스트 했든 96년도 했든 2023년도 했든 1986년도 제가 처음 새벽기도 인도할 때 호랜드 침내기 위해서 와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10편을 다시 하기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인 리치 또 성경 자체가 우리 하영주 목사님의 그 콰이 타임 밑으로 밑에 있는 들어가기 때문에 와 너무나 끝내줄 것 같아요 할렐리아 자 오늘 잘 맞춰야죠 마무리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와 여기에 혀분이 아주 커멘털이 좋게 달았어요 커멘털이 뭐라고 썼냐 하면 예수님은 병원을 시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귀신을 내쫓히는 클리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good news about the kingdom 천국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 그렇죠? 맞는 얘기죠 구원 역사책인데 딴 얘기를 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이 중요시하는 건 구원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salvation에 포커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에 포커스하면서 구원에 포커스하면서 딴 것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보니까 그 무리들이 왔는데 민망이 여기시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양들이 오는데 목자가 없어 이 양들은요 목자가 풀어주고 끓어주고 밤에 갔다가 다시 넣어주고 아니면 그냥 그냥 서서 있는 음식 덩어리인 거예요 음식 덩어리 늑대다가 오고 여우도 오고 목자 없는 양들은 그냥 늑대 밥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늑대 밥들 같아 너무 바보스러워 양들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너무 바보스러워 양들 쫙 있는 데 가서 영국에서 양들 쫙 있어요 가가지고 소위 한번 확 질러보세요 다들 한꺼번에 양들이 매우 그래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바보스럽고 근데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어떻게? 유리하미라 떠돌더라 스캐럴드더라 요즘 싹군들에 속아가지고 막 몰려다니는 기도 열심히 한다는 권사님도 이상한 빤스 목사에 빠져가지고 주여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그죠? 그래서 저도 정말 극률이 여기고 사람들 보면 좀 민망하고 제가 너무 민망해요 근데 사업은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이 썩어가는 교회와 이 썩은 목사들 그래서 내가 오마이 이게 뭐야 똑같구나 같은 시대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우리는 우리 캘빈을 만약 그죠? 캘빈을 만약 저기 타임머신에 태워서 2024년 1월 미국이나 한국에 덕해서 교회 상황을 보면 아마 야 이 선택받은 놈 하나도 없다 그죠? 프리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이 선택자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기도 계속해서 여기서 뭐냐 우리 와서 천국하고 목자를 보시고 일꾼들을 추수할 것 추수는 선택받은 자만 추수받는 거기 때문에 프리데스티네이션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먼저 프리데스티넨 됐다 이거 한국말로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지 자유가 없다 그래서 사실 캘빈 진짜 캘빈이 있으면 성교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뭔데 가서 떠든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뭐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웃기는 얘기죠 그럼 왜 성교해요? 왜 복음을 전해요? 아니 뭐 선택받은 놈은 다 된다는데 또 거꾸로 예를 들어 캘비브리 무브먼트를 시작한 척 스미트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척 스미트가 살아계실 때 제가 강의 듣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분은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 의해서 모든 전세계의 주의시들은 예수를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이 예수전에 선택한 사람이래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속은 변태건 죄를 짓건 살인자건 애를 강간하건 상관없이 몽땅 다 천국에 간다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신학을 그러니까 존 캘빈브도 그렇고 척 스미트도 그렇고 자기의 신학에 딱 박스가 돼가지고 그걸 못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믿냐면 음과 양 둘 다 한꺼번에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국을 딱 들어가 그러면 펄리 게잇을 지낸다 그랬어요 펄리 게잇 펄리 게잇은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펄 로 막 만들어진 걸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미지나지 않 이만한 빌딩만한 펄리 게잇 그 하나가 통째로 거기 분영이 뚫려있어 사람이 지나갔어 펄리 게잇 거기에 딱 앞에 몰아싸인 야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아 네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허느라고 매일매일 헌신하고 매일매일 보금전하고 매일매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의 슈징으로 네가 선택 너의 선택으로 천당에 들어온다 들어가서 천당 뒤쪽에 있는 펄리 게잇 뒤쪽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단다 선택과 나의 초이스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코인이 있어 모든 것은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지우개가 있잖아요 지우개 지우개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죠 이게 한국에서 제가 어디서 가져온 소프이냐 하면 조선호텔 누가 결혼식 한다면서 저를 조선호텔에 한번 넣어준 적이 있어요 와 호텔 좋더라고요 조선호텔에서 준 소프인데 나온 소프인데 한번 쓰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때 제가 어릴 때 어머님하고 따라 목욕탕을 갔어요 그때 썼던 목욕탕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어머님 생각이 나서 그러나 이수오프도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구원 어떻게 받았어 하나님이 다 아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평생 회개하고 평생 죄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아는 거와 이 자식아 너는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역갈럼이야 그렇게 프리데스틴하지 않으셨다 야 너는 아무리 죄를 져도 주이시기 때문에 천국가 하고 척스미트의 말도 안 되는 신학 그거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이시들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해야죠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평생 살기를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자 성령 하나님 마태복음 책 1장부터 9장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석 썼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이 책을 읽고 아카데미아 다듀에서 공짜로 다운하고 예수를 만나고 천국 가서 형제님 형제님의 책 주석 때문에 제가 예수를 만났네요 제가 이 책 주석으로 많은 신학생들을 키웠네요 할 수 있는 날이 할 수 있는 날이 그런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열심히 매일매일 십자가 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디어 패스팅 하고 계시죠 I hope so 미디어 패스트 오늘 며칠입니까 11일째죠 10일째입니다 21일 저는 하고 있을 테니까 자 내일 뵙겠습니다 love you guys muah